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보르도 와인이 아닐까 싶은 샤또 딸보 15빈과 19빈입니다. 두 빈티지를 같이 오픈해서 비교 시음해보려고 해요. 딸보는 이전에 20빈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. 물론 이 아이들도 시음 적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빈보다는 조금 더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같은 와인이지만 보르도는 때로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와인이라 빈티지에 따라 편차가 있고 가격 차이도 나는 편입니다. 특히 보르도 2015년은 그 해에 포도농사가 잘 돼서 굉장히 좋은 황금 빈티지로 유명한데요. 저는 14만 9천원에 구매했어요. 딸보 2019년 빈티지도 꽤 좋은 빈티지라고 인정받지만 확실히 아직 좀 어리긴 하죠? 이건 이번에 이마트에서 할인할 때 11만 8천원에 샀습니다. 오픈해서 2시간 정도 병브리딩을 했고 잔에 따라서 30분 정도 더 브리딩을 해줬습니다. 재미삼아서 블라인드로 마셔보려고 하는데요. 와인 마커로 표시를 하고 서로 상대방이 마실 와인 한 세트를 따라서 준비해봤어요. 빈티지를 맞춘다기보다는 뭐가 더 맛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마셔봤는데요. 두 와인이 실제로 향에서부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. 한쪽은 아직 좀 단단한 느낌이고 다른 한쪽은 향이 더 피어오르는 느낌인데 당연히 향이 더 잘 나는 쪽이 15빈이었습니다.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5빈은 가장자리의 색깔도 더 연한 느낌이 나요. 맛은 둘 다 좋은 느낌이었지만 비교하면서 천천히 마셔보니까 차이가 점점 두드러지게 느껴졌는데요. 사실 저는 딸보의 명성을 조금 의심했거든요. 20빈을 마셨을 때 향도 너무 약하고 맛 자체가 단조롭게 느껴질 만큼 너무 단단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 15빈을 마셔보니까 오해했던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향긋하고 부드러운 와인이었나? 입에 닿는 텍스쳐도 실크처럼 너무 부드럽고 딸기 같은 붉은 향에서 시작해 검은 과일향 아래로 복합적인 맛이 층층이 잘 쌓여 있어서 마실수록 더 빠져들고 궁금해지는 느낌? 쉽게 열리는 대신 쉽게 꺾이는 와인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좀 까다롭지만 더 오래,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게 역시 보르도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. 안주는 파스타랑 육회를 먹다가 집에 소고기 사온 게 조금 있어서 같이 먹었는데 소고기랑도 역시 잘 어울립니다. 19빈은 15빈에 비해서 탄닌감이 엄청 강하고요. 검붉은 과일향만 겉에 맴돌면서 아직 밸런스가 안 잡힌 느낌이 좀 났어요. 그 과일청을 물에 타먹을 때 잘 섞지 않으면 청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윗부분은 과일향만 나고 좀 맑은 느낌이 들잖아요. 15빈이랑 바로 비교해서 먹어서 그런지 아직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고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물 탄 것처럼 조금 맑고 밍밍한 뉘앙스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도 20빈에 비하면 아 이게 딸보구나 하는 건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단독으로 마셨으면 나름 만족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요. 아직 충분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건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. 두 병은 다 못 마실 것 같아서 19빈은 반 병 정도 킵해두고 15빈으로 마무리했는데 15빈도 몇 년 더 지나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100%의 맛은 아니었습니다.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석산 침전물도 보이네요. 참고로 딸보는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중에 전사한 영국군의 총사령관 딸보 장군의 이름을 딴 와인입니다. 만화책 신의 물방울에도 승리를 기원하는 와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. 19빈을 이르게 마셔서 좀 아쉽지만 집에 19빈 한 병이 더 있습니다. 이건 타임캡슐이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기억에서 지워야 할 것 같아요. 최소한 한 5년쯤 후에 다시 맛있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